어이 거짓말 싸게! 아저씨! 어? 아저씨! 아저씨! 아이씨 깜짝이야! 아 왜 그냥 부르면 되지? 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갖고 아까부터 아는 척 했구먼 근데 요새 준이 못 봤어? 누구한테 쫓기는 거 같던데 화선비는 뭐 그럭저럭 잘 있어 요새 무슨 일이 이렇게 쉬지 않고 터지는지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들한테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나는 멍충일처럼 또 도움도 안 되고 재미없어 아 어디 가슈? 어? 먼저 많이 시켜놓고 아 참! 딱 치대는 거 딱 질색인데 그러니까 나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여 시간은 가고 초는 펴야 되는데 연인은 점점 약해지고 대관님은 또 어디로 살아 쉬었는지 글쎄 간밤에는 말이 오지 됐어 가시옵마 가 아저씨! 내가 만만한가? 아니면 그 내가 편해? 왜?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주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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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뭐랄까 나를 좋아? 아니 아저씨 가뜩이나 고민도 많은 것 같은데 나 함부로 좋아하고 그러지 마셔 어? 아저씨만 상처받는다 가시오! 어 쭉 가! 아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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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땅 딸봉 아니 내 큰 여인 좋아하오 아니 다채로운 질감 타임 제이티 비시 아